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풍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매일 마시는 분 계시죠? 워렌 버핀만 매일 마시는게 아닙니다. 저는 콜라를 싫어하고 복숭아 피치티 막 이런거 좋아해요. 근데 콜라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 치킨 먹을 때는 어울리긴 하더라구요. 그게 뭐 건강에는 안좋다고 하는데 그 건강에 안좋은거를 먼 미래를 미리 생각합니까? 그냥 그 당시에 탄산의 청량감. 그걸 느끼기 위해서 먹을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대명사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변신을 안해도 누구나 먹어주겠지. 사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사실 코카콜라가 없어지면 펩시콜라를 먹을까? 이 정도 고민하지 않나요? 그렇죠? 코카콜라의 맛이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없어지면 코카콜라 한 방울이라도 흘린거 있나 찾을걸요? 코카콜라가 없어지면 펩시콜라 그냥 먹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코카콜라는 그 정도 위상이에요.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굳이 변신할 필요가 있어? 저렇게 안정적인데? 그런 그 정도인데 뭐하러 변신할까? 얼마나 위기면. 혹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1등인데도 1등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후발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애들도 맨날 변신을 하는데. 요즘의 변신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코카콜라가 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류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코카콜라가 지금 일본에다가 알코올 칵테일 레몬도라는 걸 내놨습니다. 일본이 2000년대 이후에 취하이의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인기 있냐면 달콤하고 도수가 낮으니까 여성들 예쁜 거 좋아하고 과일 맛 좋아하는 여성 소비자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이벤트인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코카콜라 한정판 내놨는데 거기다 워렌버핏 얼굴 인쇄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인가? 했는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코카콜라가 중국에서도 또 술을 내놨네요. 2007년에 코카콜라가 인수한 멕시코 워터 브랜드가 토포치코인데 여기서 최근에 저알코올 주류를 출시해서 미국, 유럽, 남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아니 얘네 왜 이러지? 갑자기 술 회사가 되는 건가? 코로나19 때 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Z세대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 시장을 노렸다. 변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중국도 중국은 원래 뭘 마십니까? 고량주 마시냐고 고량주. 자기의 장기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는 그 고량주. 그런 50도 넘는 고량주를 좋아하는 그 나라에서 이 왜 저도주를 마시냐? 중국 MZ세대들도 이제는 중국의 그 고량주가 싫은 거예요. 너무 독해. 요즘 뭐 요즘이라고 인생이 힘든 건 아니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 청춘이 아파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청춘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더 독한 술을 마셔야 돼. 지금 청년들이 솔직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상으로 그런 알코올냄새 무슨 과학실에 알코올램프 냄새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과일만 나고 병도 이뻐야 돼. 병도 이뻐야 되고 도수도 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 건 다들 알겠어. 그 시장이 꺼지는 건 알겠는데 코카콜라가 그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신박한 얘기죠. 그나마 코카콜라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변화는 스포츠 음료예요. 이 스포츠 음료 시장도 탄산음료 시장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이쪽도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탄산음료에서는 코카가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펩시가 못 이기잖아요. 근데 스포츠 음료에서는 펩시를 못 이기죠. 펩시의 게토레이가 너무 강력해요. 게토레이와 코카콜라, 파워헤이드 그 가운데 끼어있는 애가 있어요. 바디아머. 코카콜라가 바디아머를 6조 6천억 원 주고 인수했습니다. NBA, 제임스 사든하고 MLB, 마이크 트라웃 투자 지분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제임스 사든이랑 마이크 트라웃은 자기네 NBA 경기하고 MLB 경기할 때 게토레아머고 바디아머 먹을 수가 아니에요. 지네 거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바디아머랑 파워헤이드를 이 게토레이에 못지않게 일단 반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츠 음료 시장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리고 브랜드 다이어트를 해요. 브랜드 다이어트. 제임스 퀸시 CEO라고 가장 최근에 맡은 CEO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이어트 음료라고 만들었던 탭, 주스 브랜드 오드왈라. 야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거 포함해서 200개 브랜드 다 쳐내버리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인력을 다 감원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7년 5월 달에 취임해서 슬로건으로 내놨던 게 뉴 코크. 이분이 탄생됐을 때 그 브랜드 가치랑 컨셉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브랜드 가치나 이걸 훼손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코카콜라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오래된 역사가 있고 너무 강력한 팬층이 있고 뭐 어렘버핏은 무덤 옆에도 코카콜라를 논다고 했으니까. 뭐 그 정도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태 속에서 아무 변화를 안 하면은 안 된다.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 코카콜라도. 그래서 이 제임스 퀸씨가 자기의 그 어떤 가치관을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음료가 인기가 있으니까 에너지 음료 시장이 탐나서 콜라에다가 에너지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또 청량감을 느끼는데 에너지 때문에 엔돌핀이 또 확 돌아버려요. 또 에너지 콜라 났어요. 그리고 커피 콜라도 났었죠. 한때 편의점에 있었어요. 커피에다 콜라를 섞는다고 도저히 상상날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에너지 콜라 커피 콜라 출시에서 대실패를 합니다. 대실패를. 근데 대실패를 했는데 코카콜라가 이제 변화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공룡이잖아요. 그 어떤 지위의 어떤 굉장히 이득이 뭐냐면 이런 거 실패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음료, 음료초년생이 있다고 쳐봐요. 음료초년생은 아이템 하나 실패하면 바로 접어야 돼요. 근데 얘네는 코카콜라는 뭐냐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실패해도 버리면 돼 그냥. 에너지 콜라 커피 콜라 안 됐어? 시장 반응 안 좋아? 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코카콜라 제로슈가가 출시되었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별로였어. 2017년에도 내놨는데 2017년에 이어서 이 2005년에 출시됐던 코카콜라 제로슈가의 이 부분을 레시피랑 패키지를 살짝 변경했는데 때마침 때가 맞은 거예요. 왜 때가 맞았냐? 갑자기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탄산음료가 미국인의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범이. 야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된다. 살찌고 뚱돼지 된다. 이빨 다 썩는다. 그리고 이제 건강음료 열풍이 불었어요. 탄산음료 매출이 막 떨어져. 이게 탄산음료 매출이 떨어져서 코카콜라가 느닷없이 쌍어차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랑 그 전에 거랑 오리지널이랑 맛이 똑같은데 슈가만 제로슈가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에너지 콜라 커피 콜라는 실패했는데 제로슈가가 대박이 터졌어요. 50개국 이상에 출시하면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이분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퀸시 이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했는데 이분도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CEO가 된 게 아니라 코카콜라 유럽 사장님이셨어요. 유럽 사장 당시에 우리는 그저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주고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게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이분이 CEO에 취입하고 나서 완전히 지금 태세 전환입니다. 변화해가는 소비자들의 문화와 입맛을 따라 설탕 사용을 줄이고 건강 음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물론 코카콜라 유럽 사장일 당시와 지금 CEO를 맡았을 때 어떤 위치와 이런 지위의 변화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설탕 많은 거 싫으면 하지마. 그랬다가 이제 설탕을 줄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로슈가를 히트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이미스 퀸시 CEO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만약에 그게 변한 거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체도 변했겠죠. 자기도 이런 인터뷰 한 거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자기 자신도 황골탈퇴를 한 거예요. CEO분도 황골탈퇴를 했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품에 녹여내가지고 제로슈가가 성공했다. 그리고 건강 악화의 주범으로 몰렸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의 주범으로 몰렸어요. 환경오염의 주범. BFFP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4년 연속 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최악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쓰레기 없는 세상 월드 위드워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코카콜라가 발표를 합니다.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도로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패키지 생산 시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늘리고 2030년까지 병, 캔, 페트병 모든 음료 패키지를 100% 수거하여 재활용하며 평균 50%의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병을 생산할 것을 약속했다. 코카콜라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 나왔습니까? 플라스틱인데 튀어나와 있잖아 거기. 띠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나왔어요 지금 그거. 페트병인데 코카콜라 마크만 튀어나와서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임시킨씨가 들어오고 나서 유럽 사장일 때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분이 CEO 맡고 나서는 나쁜 것의 주범이라고 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분이. 그래서 아까 보세요. 건강 악화의 주범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료 슈가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성공시켰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래.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띠지 없애고 저거 무라벨로 지금 출시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나쁜 이슈를 완전히 혁파시켜갖고 자기 제임기간 중에 그 오명을 벗기기를 원해요 지금 보니까. 오명을 벗겨서 자기는 그 업적을 남기고 퇴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코카콜라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왔길래 건강 악화의 주범이니 무슨 환경 악화의 주범이니 주범으로 몰리게 됐을까. 이런 스포트라이터 받는 위치까지 갔을까. 이 레시피를 절대 이거 안 알려주죠. 코카콜라 이거 자산인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코카콜라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사는 존 에스 펜버튼 박사님. 이분이 처음 제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약제사였던 이 약을 만들던 펜버튼 박사님이 시럽을 코카콜라 시럽을 생산하는 제이컵 씨라는 약국에서 5센트짜리 소다수 음료수를 판매했는데 그게 코카콜라 음료를 최초로 제조했던. 그게 시초예요. 그래서 이게 조지프 비대난이라는 사업가 분이 계신데 요거를 코카콜라 원액을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를 해서 지금 그 유리병에 담은 코카콜라 병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코카콜라 제조의 비밀. 이거는 지금 밝혀졌느냐. 코카콜라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절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시카고에서 공용 라디오 방송국 WBEG의 디스 아메리카 라이프라는 채널에서 예전에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의 컨스티부션에 보도한 그 신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 지금 있다 나왔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1979년 2월 달에 기사에 기사와 함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그 속에 자세히 봤더니 자필로 쓴 원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콜라 제조 성분 목록이 있다. 그리고 이 신문에 공개된 수첩이 1886년 아까 말한 그 코카콜라 창립자였던 약사 존 팬퍼튼이 작성한 원본 중에 하나가 거기 사진에 유출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측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카콜라 비밀 제조법은 애틀랜타 은행 지하 금고 안에 있어요. 제조법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유리병 아까 존 S. 팬퍼튼 박사님이 처음 제조해서 그거를 조지프 비대난 사업가가 코카콜라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됐고 코카콜라 유리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곡선미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유리병이 가장 아름다운 발명층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코카콜라 유리병은 탄생된 게 1915년에 코카콜라의 회사의 상징적인 병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들에서 디자인 시안을 받았는데 8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유리 만드는 회사의 루트글래스 컴퍼니에서 얼 알딘씨의 디자인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 병이 지금까지도 그 코카콜라 병, 유리병 너무 예뻐서 수집가들의 어떤 수집 목록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디자인에서 채택된 그 병을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죠. 코카콜라 회사에서 거기 이제 산업 시스템에 맡겨 약간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병의 하단부나 중간 부분에 약간 그 직경 부분만 변화를 시킨 거예요. 코카콜라 측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얼 알딘씨 거를 채택한 거고 이게 2011년에 한 번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프로포타입. 이게 한 병이 2억 7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프로포타입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타입조차 누출되면 안 되죠. 아까 제조법도 그런데 유리병의 그 디자인 시안이나 프로포타입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프로포타입이 2억 72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카콜라 제조법 코카콜라 유리병 이런 자산들 있죠. 이런 자산들은 정말 코카콜라만의 무기죠.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있는데 펩시콜라가 항상 1등이 목말랐던 그래서 한 번 도발을 했어요. 그때 코카콜라 선택하는 이유가 이거 맛 아니다. 이건 습관이다. 이렇게 자기네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도심에서 행인들에게 상표를 가린 다음에 펩시랑 코카콜라를 같이 마시게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에 써먹었죠. 어 이게 뭐지? 오히려 도발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버려가지고 4년 후에 미국 시장에서 펩시콜라 판매량인 코카콜라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캠페인의 효과가 얼마 지속은 되지 못했어요. 또 다른 그 자료가 하나 있어요. 뇌과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뇌과학만 연구하는. 거기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단치라고 촬영을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코카콜라 특유의 빨간색이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서 펩시보다 더 끌리게 만든다. 그러면은 펩시콜라가 지금 파란색인데 그럼 파란 딱지를 빨간 딱지로만 바꾸면 코카콜라랑 매출이 똑같아지는 건가? 그거 실험한 거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펩시콜라가 가격도 싸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얼등이 많이 팔리거든. 그게 단순히 뇌지의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그렇다고 선택한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코카콜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맛과 디자인이나 그런 습관도 볼 건 있겠죠. 그런데 습관만으로 색깔만으로 이런 것들을 코카콜라를 선택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하던 모든 그 효과는 몇 년 만에 결국 사그러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랑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또 가격 전가를 당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물가 인상 시기에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 다른 점유율이 적은 업체들은 천정근근하고 있죠. 병뚜껑 가격 올랐어. 알루미늄 캔 가격 올랐어. 유리 병 가격 올랐어. 레시피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건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숨쉬는 공기 가격도 올랐을 거야. 그게 다 올랐는데 후발주자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1위한 업체들이 만약 안 올리고 있으면 천정근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1위한 업체들은 선도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선도적으로. 코카콜라도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상당히 쉽다. 그거를 전가를 시켜도 소비자들은 그 가격 탄력성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계속 적응하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위 업체의 그 강점이고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물가 인상 시기에 오히려 해증을 할 수 있는 주식이 되겠죠. 이게 사실 기호잖아요. 원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필수 소비자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휴지격이에요. 휴지. 우리 휴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도 휴지는 있어야 돼. 코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가 휴지급이에요. 필수 소비자급으로 지금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급격히 물가 인상이 되는 이 시기. 이러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음료 이사를 선택한다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돈의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펩시가 펩시 챌린지를 해서 살짝 도발을 한 얘기를 살짝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를 다뤘기 때문에 펩시를 안 다루면 또 섭회. 그래서 2등인데 2등의 한을 풀기 위한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다루고 싶잖아요. 코카콜라는 1등의 위치로서 어떻게 하면 밀어내느냐. 근데 펩시는 무슨 입장이겠어요. 아우 어떻게 하면 저 좀 잡힐 것 같은데 발뒤꿈치 저거 운동화 속에 손만 넣으면 내가 베낄 것 같은데 신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도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다룬 김에 펩시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펩시 콜라에서 해외 주식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국내 연결해서 투자해서 선순환을 이루면 너무 좋은데 아 국내인 이런 주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해품주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국내 주식에서도 수익을 내게 해주는 방법. 이런 스토리. 이런 건 어디서 얘기해준다? 주식하고 자빠졌네. 채널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품주와 주식하고 자빠졌네.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가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입서의 해품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펩시. 펩시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회수에 비해 구독, 좋아요가 왜 이렇게 없어요. 형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면 좀 보신 만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서의 해품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